추석 식립으로 공동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때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킹오브브라반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뿌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우리나라 어디서든 심어놔도 잘 크기 때문에 기본 단위 500개 이상입니다.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같이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깔 좋은 에메랄드 그린 1,900원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네 안녕하십니까. 제비가든센터의 남아빠 김정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W 가드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양호 가든센터의 이시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노동원 고 대표입니다. 리베벌벌 가든센터 젠타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 공주행명 삼행진 노동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 매봉동원의 미스터 홍입니다. 우리가 추석 식집으로 공동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선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저렴합니다. 8,000원짜리를 4,000원에 딱 3일만 합니다. 언제부터 하라고요? 10월 4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10월 4일부터 7일 많이 없습니다. 그때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추석 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요. 저쪽부터 미스터 홍 양평 묘목농원입니다. 양평 주변에 있는 신분은 양평 묘목농원에 사고 공주에 있는 분은 사명제 농원입니다. 사명제 농원과 사시면 되고 JW 가든의 전라남도 파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꼭 저에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양호 가든센터는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진양호 가든센터로 오십시오. 평택에 있는 정다읍 묘목농원입니다. 경기도 근처 평택에 계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리베벌 가든센터는 경북 성주에 있습니다. 경북이나 대구 근처에 계신 분들은 성주 리베벌 가든센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초대손님 한번 지나가는 거 볼까요? 네. 한번 초대손님 모시겠습니다. 초대손님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박나무농원 나무박사 박사 박사 신박사입니다. 옥천에 나무를 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석센터로. 바보네요. 이거 잠깐 설명드리면 킹오브브라반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뿌리 상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킹오브브라반트는 땅을 심고 한 3년이면 2m 이상 올라가는 굉장히 속성수고요. 땅이 비어서 땅이 놀아서 돈을 벌고 싶다.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킹오브브라반트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측백 계열들이 브라반트라는 이름이 붙는데 이 브라반트가 외국말로 허염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보든지 빵빵한 수영을 자랑하고요. 킹오브브라반트 추위에도 강하고 더위에도 강하고 우리나라 어디서든 심어놔도 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시고 이렇게 신박나무농원에서 나무를 많이 사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공동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구매해 주셨던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잠깐 잠깐 이벤트 홍보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개인한테 한 주, 두 주 이렇게 팔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요. 기본 단위 500개 이상입니다. 귀농을 하시고 인사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500주 이상부터 주문을 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혹시 아까도에 우리는 모차르트 킴이 있는데 뭐라고 했죠? 베토벤입니다. 우리 모차르트 킴 한번 초대해 볼까요? 예 모차르트 킴!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네 한번.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가 이제 이벤트성을 많이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들한테 좋은 물건을 주면서 저렴하게 한 번씩 홍보 목적으로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킹 오브 브라만트와 지금 현재 이거 비슷하게 생긴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같이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얼마냐고요? 2,900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추석 특별 할인 이벤트로 단 4일! 4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킹 오브 브라만트와 에메랄드 그린 특히 농사를 지시는 분들 이분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날짜는 10월 4일부터 4일과 10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에메랄드 그린을 소개하실 분 두 분을 초대 손님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누구를 보고 있냐면 오해놈팜의 오해놈팜의 김근수 대표하고 신박나무농원의 박사박사, 신박사를 초대하겠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이고요. 여러분들 워낙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잘 크는 나무고 칙백 종류입니다. 스마라그 올해는 유난히 더 나무들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에메랄드 그린이 보여드릴까요? 한번? 지금 나무 에메랄드 그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보고 있지만 올해 유난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색깔이 네. 이 때깔 좋은 에메랄드 그린 2,900원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 신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좋은 조경수이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함께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키모고 브라반트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걸 선택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갔던 분들은 더 비싸게 사신 분들도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추석 특집으로 4일만 하는 거니까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빨리 연락을 하세요. 올해 비도 많이 왔고 비 피해도 많았었는데 이 나무 심어갖고 예쁜 정원으로 꾸밀 수 있도록 우리가 구독자 여러분께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JB 파트너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정명 사명전원입니다. 4월 말에 심은 침약수 밖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성장이 잘 되고 있는 미축백 헤엘이죠. 침약수 중에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속성수면서도 아주 이쁘고 이쁘고 곱게 잘 커주는 킹오브라바트고요. 킹오브라바트는 아주 잘 커고 있고 다음에 지금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얘들은 지금 에모랄드 크림 사이즈는 심을 때 비슷한 사이즈 심었는데 얘들은 60정도 나오네요. 50에서 60정도 에모랄드 크림도 잘 성장을 해주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JB 파트너스 회원사 삼행진 농원 대표 구본영입니다. 저희 삼행진 농원은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옥스IC, 유구IC에서 각각 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행진 농원은 침약수 뿐만이 아니고 유구, 수국, 색동정원과 함께 연계하여 많은 수국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장에 방문하셔서 침약수도 보시고 저희 수국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농업은 관광과 연계된 힐링할 수 있는 정원이 각각 받을 거면서 마음의 심신을 다스려주는 반려식물 시장이 대세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촌은 정리정돈된 깔끔한 경관 조성을 선호할 것입니다. 또한 돈이 되는 농업을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삼행진 농원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소중한 밑거름을 준비해보세요.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정직하게 농사지어 믿을 수 있는 품질의 묘목을 보답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충남 공주는 현재 대백제문화재 백제문화재이죠. 백제문화재가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큰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농장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축제장과 농장의 거리는 약 15분 거리 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지인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라면서 이번 딱 4일간의 공동구매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